안녕하세요. 조국성 박사TV입니다. 오늘 10월 21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은 여수와 시와 노래를 가지고 초대 손님은 최정규님입니다. 현재 열린 동해문학 작가이며 시인입니다. 시집으로는 내 삶의 햇살, 현재 여수시 중앙동 주민자치위원장이며 여수시 중앙동 섬섬여수실천본부 부회장입니다. 그리고 현재 여수시 미래발전위원회 의료혁신위원이며 여수사랑봉사대 천사회 회장입니다. 제가 최정규님을 모으신 이유는 현재 한국개중음악치유협회 전남본부 수속부회장입니다. 오늘은 끼와 꿈 그리고 유머와 위트를 가지고 재미와 정감과 진심을 담아 지역사랑과 발전을 위해 있으시는 최정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. 조국성 박사TV 구독 좋아해 주십시오. 뉴스포털1 조국성 기자였습니다. 사랑합니다. 고맙습니다.